보건복지부가 지난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통계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연령대별 비중이 어땠는지 자세한 내용 김은별 기자가 전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4만 1896명입니다. 작년 전체 인구의 감소로 등록장애인의 비율은 5.1%에 머물렀습니다. 15개 장애 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 43.7%, 청각장애 16.4%, 시각장애 9.4%, 뇌병변장애 9.1%, 지적장애 8.7%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장애 유형별 변화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감소세를 보였으며, 청각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등록장애인의 연령대별 비중은 60대가 가장 많았으며, 70대와 80대가 뒤를 따랐습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등록장애인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피고, 그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